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 입니다 자 쿠키런 예 최고가 되자 시작해보죠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예 또 등수부터 한번 쭉 집고 가보죠 이거 눌러주면서 김진호님 예 김진호님 1등이에요 2400만점 뚜루루님 1700만점 2등이구요 허재원님 3등이시고 자 이응님 4등 1400만점 라피펀님 5등이구요 1200만점 1300만점 좀 거의 다 됐구나 이호은님 1200만점 알파카 님이 1100만점 박세원님 1000만점 오이님 이제부터 그냥 예 오이님 9등 코카콜라님 10등 승민님 11등 JK님 12등 흑화한다님 13등 장현희님 14등 이태균님 15등 최인호님 자 형님 17등 도현님이 18등 이시고 자 박성준님이 19등 준형님이 20등 이구요 예 제가 이제 21등 그 다음에 이승재 님이 22등 최 님이 23등 류현숙 님 24등 그리고 이승빈 님은 아직 시작을 안 하셨구요 우형 님도 아직 시작을 안 하셨네요 예 이렇게 한번 쭉 말씀드렸구요 자 이번 시간은 무엇을 할거냐면 예 지금 보시면 초콜릿 코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이것도 이제 500개 해서 크리스탈도 받아보고 그 전에 초대 이벤트 지금까지 어 10명 초대하고 20명 초대 해가지고 이거 이거 10명 초대 해가지고 통나무 케이크 20명 케이크 초대 해가지고 좀비맛 쿠키를 예 획대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30명째 인데요 예 30명째는 황금방울이죠 예 지금 1명 남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저 초대를 하구요 황금방울 펫을 얻어보고 그걸 이용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이벤트 1명 남았죠 초대 확인 짠 짠 보냈습니다 자 황금방울이 선물로 지급되었습니다 30명 초대 완료 와우 황금방울과 신나게 달려볼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깜빡이지 중요한 순간인데 황금방울 예 아래서 태어났어요 황금 왕코인 생성 19초마다 제작 좋았어 좋았어 자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통나무 케이크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선택하기 이걸 이제 얻는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좋습니다 예 황금방울 예 해 주고 초콜릿 코인 500개 만들어 가지고 크리스탈 받는 것까지 해 보도록 하죠 자 메일박스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구요 자 들어가 봅시다 예 얼마나 점수 돈이 얼마나 늘어나려나 보통 많아도 한 1000정도 였거든요 지금 플레이 제가 해보니까 우와우 야 이거 진짜 환상인데 돈 벌기는 빰빰빰빰 그리고 마흔명 초대를 하면 또 와우 어휴 크리스탈을 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 천사막쿠키를 현금으로 안 주고도 예 이벤트를 통해서 크리스탈을 구해가지고 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빰빠빰빰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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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나이스 벌써 4배 이야 이거 중요하고 진짜 효과가 환상인데 이렇게 해서 돈을 빨리 코인을 많이 모아야 업그레이드를 빨리 할 수 있겠죠 진짜 좋다 여기다가 그 버터크림 초코쿠키를 쓰면 또 플러스가 되는 거군요 좋았어 저거 못 먹었네 초콜릿 코인 자 이거를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와야 왕코인 보너스가 되는데 그건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최대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죠 오우 좋았어 한번 또 부활할 테니까요 좀비맛 쿠키는 조금 더 가보자 좋았어 초콜릿 코인도 4개 969점 오 에너지까지 왕코인 한번 더 주고 그렇지 아이고 너무 흥분했네요 야 진짜 좋다 어 돈보는 야 돈보는 게 차원이 다르네 자 여기서 이거를 쿠키를 버터크림 초코쿠키로 선택을 하고 이어달리기 뭐 지금 이어달리기 이걸로 됐구나 아 왜 이렇게 깜빡이지 이걸로 해보자 예 이걸로 해보죠 뿅 그래가지고 얘는 원래 에너지가 좀 적으니까 와우 어디에 부딪치 않더라도 아마 저거 보너스 타임 갈 때 에너지가 달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왕 보너스 타임을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 하여튼 지금은 점수보다는 예 돈을 많이 버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예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어 그랬어 그래도 또 등수나 점수도 중요하니까요 한번 부스터를 써가지고 한번씩 점수를 갱신하는 것도 예 도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지금 그냥 가도 될까 안 될까 일단 먹어주고 예 먹어주고요 필요하면 부딪치기로 하죠 뭐 마지막에 그 뾰족뾰족한 반짝반짝 되나? 어 됐다 됐어 좋았어 좋았어 자 800 오 오오오오 1100 오 1300 좋았어요 네 자 니가 한번 줘야지 더 아 여기 부딪히네 오야 야 진짜 효과 확실한데요 확실해 돈봐 오 1500 자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얼마 안되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네요 예 야 이거 좋아 아 이거 황금 방울팩 아주 좋은데요 자 이거 일단은 이거를 500개를 채우죠 488이면 12개니까 어 한 서너 번 정도 플레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개 4개씩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제 레벨에서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적을 얻었고 크리스탈을 이제 얻고 초대까지 하면 예 천사막 쿠키를 현금을 주지 않고 이벤트만으로 이벤트만으로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노가다죠 일단은 예 능력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예 캐릭터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단은 능력을 야 돈 진짜 확실하게 주는구나 이것도 지금 황금 황금 방울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저 돈 주는 게 더 빨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 업그레이드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코인도 지금 적당히 잘 얻고 있고요 초콜릿 코인 크크크 크크크 동전 좋아서 좋아서 그래서 다들 레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 아이 지금 잘못했다 왜 이렇게 이번에는 에너지가 안 달았지? 야 무조건 천이 넘어가는구나 와 좋다 진짜 와우 효과 좋아 에너지가 안 달았으니까 오우와우와우와우 갈 수 있는 데까지 초콜릿 코인까지 좋았어요 초콜릿 코인 5개 좋았어 좋았어 자 오우 레벨도 올라가고 크리스탈도 받고요 돈도 점수 보너스 좋아 좋아 짠 오 커피맛 쿠키에 잠금이 해제가 됐답니다 예 3원 5천원 주고 살 수가 있어 보드맛 쿠키 오케오케 근육맛 쿠키 좀비맛 쿠키 자 저런 것들도 뭐 이제 하나씩 구입을 하기로 하구요 지금은 아직은 순서가 아니고 예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되니까 천사막 쿠키 99 천사막 쿠키하고 천사막 쿠키의 깃털 예 하여튼 그런게 있다는 거죠 그거랑 황금방울팻 뭐 이런 것들 연결시키면 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요 진짜로 자 계속 해보죠 예 초콜릿 코인 초콜릿 코인 초콜릿 아직 헷갈려 코인 초콜릿 500개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두 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빰빰 워우 빰빰빠빠빠바빰 빰빰 빰빠빠빠빠밤 근데 이 게임은 원래 이 뭐랄까요 런닝 액션 게임이죠 예 근데 느낌이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이 캐릭터를 골라서 능력치를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특히 노거다 하는 거 레벨 올리기 위해서 노거다 하는 게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롤플레잉 게임도 거의 비슷한 데서 계속 반복해서 레벨 올리고 괴물 잡고 그런 거잖아요?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인기를 끄는 거 같아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구입하고 키워나가고 그런 재미에 다들 쏙 빠지신 거죠? 좋았어 빠밤 빠밤빰 워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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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가 아 이번에도 에너지를 다 잃고 올 걸 어 됐구나 잘됐어 됐구나 괜히 쓸데없이 에너지를 잃을 뻔했네요 초콜릿 코인 하나 정도 만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잘하다가 자 계속해서 오 천 천 이삼백씩 받으니까 오 이 돈이 막 올라가네 아주 좋은데요 자 이것도 이제 코인 초콜릿 이번이 끝이 될지 한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더 해보자 이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빰빰빰빰 빰빰 빰빰빰빰 뿅 빰빰빰빰 빰빰빰 짠 짠 짠 짠 빰빰빰 우와 부자 부자 부자된 기분이에요 아직은 부자가 아니지만 저렇게 저렇게 마치 뭐야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지 그런 기분이에요 아직은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빚을 지잖아요 자기 돈으로 장사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은행 대출 아니면은 가족들한테 빌리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작해서 버는 돈이 자기 돈이 대부분 아니죠 일단 빚부터 갚아야 내 돈이지 근데 요새 너무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에게 취업이 안 된다고 아 저걸 먹어야 되는 거였나 제가 코인 초콜릿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와우와 오 1,400억 이야 환상인데 코인 초콜릿 제발 코인 초콜릿 하나만 더 주세요 오우 아 코인 초콜릿 와 돈은 1,500원이야 1,600원까지 버터크림 초코쿠키 버터크림 초코쿠키 버터 아 499 아 뭐 확실해서 좋구만 좋습니다 초대 이벤트 코인 초콜릿 모으기 500개 와 남은 시간이 이제 2일이고 완전히 없어진대요 꼭 기간내에 모아주세요 좋았어 빠바빠빠빠빠빠 자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빨리빨리 업그레이드하고 자 코인 초콜릿은 이제 다 완료가 됐네요 500개 500개 넘는 넘어가는 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 예 지금 이벤트 한시적인 이벤트에서만 필요한 거니까요 예 빵빨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밤 시작이죠 시작 이제 장사하려고 공구라든가 기자재를 이제 산거에요 이제 아이고 이런 괜찮아 죽어도 산거 아직 써보지도 못한거죠 좋아서 코인초콜렛 짠 축하 코인초콜렛 500개 획득 보상으로 크리스탈 30개 야 이거면 이제 한 3000원어치 되는거죠 이건 이제 끝난거지 코인초콜렛 모으기 이벤트까지 완료를 했네요 이 3월부터는 또 뭔가 또 이벤트가 있겠죠 이벤트를 잘 이용해야겠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도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66개가 남았고요 초대 이벤트를 이제 40명 까지 하면 40명까지 하면 50개를 더 주니까 오 50개 우와 오하 오하 50개를 주면요 116개죠 116개면은 116개 이런 것도 살 수가 있구나 더 비싼 거 아 116, 119개야 149 아 깜빡인다 튕겨나거나 그러진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또 돈을 모은 다음에는 고득점 할 수 있는 뭐 그런 캐릭터를 또 구입을 해야겠죠 일단은 이걸 사야겠다 이거 사서 천사의 깃털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레벨도 올리고요 펫 황금방울 이것도 이제 올려서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도록 해주고 쿠키 쿠키도 버터크림 초코쿠키를 끝까지 만땅으로 올려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뜻이군요 코인 보너스 때문에 버터크림 초코쿠키 버터크림 초코쿠키하고 천사맛 쿠키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돈을 모으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야 이게 뿌듯하다 이거 황금방울 뿌듯하네요 좋습니다 크리스탈도 얻고 자 다음에는 이제 초대 이벤트 이제 마흔명 얻는 장면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맛 쿠키를 얻어서 플레이하는 거를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고요 쿠키런 최고가 될 거야 다음 편에서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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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